그의 특수음악 네 아 업 네 아아 Tell me what you want 너에게 날 보여줄게 아아 네 그러면 저 이제 리허설 시작할 거고요 중간중간 놀아하시다가 뭐 인이어팩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손들고 말씀해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 stellt 진심 Advisor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니터링 스피커에 들리는 MR이 좀 큰데 혹시 MR을 여기 줄이고 저희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툭포게임 플러스의 압력을 맞추는 테니 다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같이 가자 툭포페 툭포유와 함께해 함께여서 행복해 툭포게임 플러스 툭포게임 플러스 오늘의 멤버들은, 이 멤버들을 잘 observe. 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둘, 셋! 미라! 안녕하세요. 두통기의 한 번 왔습니다. 우리 기용이 형이 먼저 차례대로 멤버 세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명의 부모스 이겹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뵙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지금 포장만 봐도 배가 불러 행복해 근데 아직 나는 배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두 명 재미있게 웃어주시고 다들 화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이크 필요없어요 원래 목소리 번호 안녕하세요 두께이 플러스 인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두께이 플러스 리더 슈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만점을 채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지금의 우리의 미치는 이 정도지만 우리의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얹어보신 거고요 그래서 먼 훗날 저희는 여기도 그렇고 더욱더 많은 만점을 채울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오늘 집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께이 플러스의 메인보컬 임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두께이 플러스의 막내 박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전에 Q&A 보드에다가 질문지를 받아봤는데 그 Q&A를 조금씩 읽어보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Q&A 보드인 플리즈 Q&A Q&AН Q&A NOTEOSS 오오오오 막 기름형 크루티 막 나시 방사 그건 아냐? 어쨌든 각 잡고 뭔가 섹시한거를 이제 조금 나이가 들으면 해보고 싶다라는 점이 있어요. 카키로는? 이거?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헤어스타일은요. 사실 지금도 긴데 좀 긴 머리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오, 좀 있구나. 그런 거 아까 말했던 그 섹시한 거 할 때는 뭔가 친절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패권 준비하면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멤버가 중재냐는? 바로 맏형이 제가 합니다. 제가 복싱 매배형인지 아세요? 바로 동생들한테 맡기 싫어서... 내가 언제 다 했어? 장난이고, 사실 중재라기보단 약간 중간의 입장에서 많이 해요. 아, 그것도 그런데 이것도 좀 그래,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찬이가 하나 더 읽고 어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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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진짜 멤버들 형제가 궁금해요 저는 남동생이 있어요 지금 군대에 있어요 맞아 팀들같은 형이 군대 저는 여동생이에요 다섯살짜명이 있습니다 민호는? 저는 여섯살많은 형이 있습니다 저는 여섯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저는 여섯살 적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 다 있었구나 여섯살은 저보다 춤 잘해요 춤 잘 춰요 멤버들 엄청 멤버들 엄청 멤버들 일본에서 1등 1등 집안이 달라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곡이 많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살 친절해없 네네 왕을 해볼 게 어두운 멕을 그가 셋 네네 네네 역시 suite 우웅